자, 1300제 1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수강하실 때는 우리 1300제 강좌는 2개, 1부, 2부로 나누어서 생중계로 진행이 될 거예요 1부는 제가 강의를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한 1시간 정도, 한 1시간에서 한 70분, 60분에서 70분 정도 제가 강의 진행을 하고 그리고 5분 정도 쉬었다가 두 번째 2부에서는 여러분들과 질문, 답변으로 소통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1부 진행될 때는 가급적이면 물론 이 라이브 강좌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함께하면서 뭔가 우리 같이 공부한다고 하는 그러한 아무래도 혼자 공부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생동감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이 채팅창에서 여러분들 놀고 계시면 좀 난잡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중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열심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채팅에서 놀고 칵칵대고 있으면 안 돼요 제가 강의하는 동안 이거 채팅창 안 볼 거고 그리고 2부에서 진행될 때 그때 이제 여러분들 질문하고 답변 여러분도 오늘 14문제만 일단 올려드렸어요 첫 번째 날이니까 오픈 스터디 게시판에 보니까 역시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들 구스타프스 내 법칙이라든지 암달의 법칙 쪽 그 다음에 이제 주파수, 주기하고 시간 계산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 많이 더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그쪽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화질 부분은 이거는 여러분들 네트워크 상태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 강좌 끝나고 내일 오전에는 강좌 업데이트가 강의실에 될 거니까 좋은 화질을 보실 때는 그걸로 보시면 되겠고 지금 못 볼 정도의 화질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진행을 좀 할게요 화질 혹시 안 좋으신 분들은 유튜브 창에 보면 이렇게 톱니바퀴 환경설정 모양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시면 화질 설정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화질 설정하시고 강의를 봐주시길 바라요 그러면 이제 강의 잘 보이신다 또 소리도 잘 들린다라고 가정하에 홈런 볼 님도 있고요 루카와 님도 계시고 강민서님, 리리로라님, 지성아님 모든 분들 이름을 제가 불러드릴 수는 없으나 하루 종일 이름 부르다 끝낼 수는 없으니까 이제부터 바로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험이 두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럼 이제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은 실력이 천차만별일 거예요 이제 더 할 게 없다 이제는 그래서 계속 1300제만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계셨을 거고 지금 아직까지도 본 강좌를 못 끝내고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안내해 드렸지만 이번 1300제는 2019년도와 다르게 2019년도에는 모의고사 형식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모든 과정을 다 끝낸 상태에서 1000제를 따라올 수 있었지만 이번 1300제는 여러분들 1강 교재 다운로드 받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본 교재와 연동될 수 있도록 그래서 유형별로 기출 문제를 묶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진도를 나가셨거나 상관없이 1300제는 같이 따라오실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모든 분들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 이 1300제는 오리엔테이션 아까 녹음을 했는데 인코딩이 아직 다 끝나질 않아서 업데이트를 아직 못해드렸는데 이제 강의 끝나고 밤늦게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오리엔테이션에서도 안내를 해드렸지만 1300제는 반드시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끼리 논의를 하셔야 돼요 토론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습질문답변 게시판에 질문 주시면 제가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끼리 오픈스터디 게시판에서 궁금한 부분들을 서로 질문하고 답변하고 창피해하지 마세요 아니 여러분 얼굴 안 보여요 숙자가 누군지 모릅니다 김미자 누군지 몰라요 그냥 본인 이름 나오든 닉네임 나오든 그게 뭐 창피해요 내가 시험장 가기 전까지 모르는 거는 절대 창피한 것이 아니니까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올리세요 답변이 달리든 안 달리든 올리세요 저는 보니까 저는 쭉 보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궁금해하시는지 놓치지 않고 제가 캐치를 해서 강의에서 그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리고 잘 모르겠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끼리 토론하시고 그래도 결론 안 난 거를 이제 제가 강의에서 설명드리면 아 그런 거였구나 그래도 또 이해가 안 되면 2부에서 여러분들과 질문 답변으로 함께 할 거니까 그때 또 질문을 다시 또 주셔서 우리 함께 소통하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2배속 듣다가 지금 1배속 들으니까 아 유수 목소리가 저랬어? 아 제 목소리가 저런 목소리였나? 왜 적응이 안 되죠? 그죠? 좀 빨리 할까요 말을? 2.5배속으로 막 빠르게 해버릴까요? 어 배속이 돼요? 1.5를 어떻게 들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빨리 갈 수가 없는데 그럼 뭐 저보다 더 빨리 앞서서 미래에 가시나? 배속 안 됩니다 실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말을 좀 빨리 할게요 좀 빨리 말을 좀 빨리 하면 좀 비슷한가? 지금 좀 비슷한가요? 비슷하게 들으세요? 자 그래서 하여튼 반드시 문제 풀고 여러분들 공부하시고 그리고 체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 천재 보시면 지금 점검 필요라고 하는 부분들 제가 놔뒀잖아요 나중에 복습을 하실 때 점검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난 이미 다 아는 문제야 계속 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문제는 두고 이 문제는 이상하게 잘 모르겠다 아직도 또는 이거는 자꾸 틀린다 그러면 점검 필요에다 꼭 체크를 하셔가지고 다시 복습을 하실 때는 그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보시면서 하나하나 점검 필요를 해제해 나가면서 문제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학습을 해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 관련된 부분들을 전부 표기해드렸어요 정규 이론서 몇 페이지에 내용이 있는지 이런 거 다 체크하고 착구하느라고 시간이 보통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복습 편하시라고 그래서 이 문제 틀렸다 그러면 정규 이론서 몇 페이지에 있는지 기출 문제집 몇 번 기출 문제를 응용한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해드렸으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연동해서 연동해서 틀렸네? 아 왜 자꾸 틀리지? 그러고 넘어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틀린 부분에 대해서 왜 틀렸는지 관련된 내용이 무엇인지를 완벽하게 다시 정리하고 넘어가셔서 다시 그런 문제가 출제됐을 때 절대 틀리지 않도록 여러분들 것으로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야만 50점대 점수를 60점대, 70점대 그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목표 점수는 일반적인 난이도로 출제된다고 봤을 때는 80점 정도 맞으면 성공한 거예요 커밀은 70점대 정도 맞아도 괜찮아요 어쨌든 커밀 때문에 망하지 않는 점수를 만들자 그리고 우구만국사에서 고득점하자라고 하는 게 우리 전략이니까 그대로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제 바로 시작할게요 주말에는 안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9시부터 바로 진행될 거고 이제 2강부터는 이러한 시간 없이 바로 강의로 들어가서 시간 아껴야 되잖아요 2부에서는 조금 여유있게 여러분들과 대화도 하고 또 뭐 사소한 이야기도 하고 하겠지만 1부에서는 강의 듣는 것 같이 똑같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채팅하시는 거 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일단 강의를 진행을 할 거예요 2부에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1부에서는 강의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채팅창에서만 놀지 마시고 2부에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문제들 풀어보셨을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섹션공이라고 섹션공인데 물론 섹션공일과 섹션공이가 그렇게 많은 문제가 출제된다거나 자주 출제가 된다거나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다거나 뭐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만 특히 이제 섹션공이 같은 경우에 컴퓨터의 역사 부분이 가끔 또 시험 문제 출제가 되어버리면 이게 이제 소홀히 했다가 돌발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자 이게 몰라서가 아니라 자주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분명히 보긴 봤었는데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돌발 문제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겠다 자 그래서 문제 보시면 1번 같은 경우는 뭐 제가 크게 설명드릴 건 없을 것이고 여러분들도 다들 맞추셨을 거라고 봅니다 니블이라고 하는 단위는 4위트 단위잖아요 니블은 중요한 단위는 아닌데 16진수 한 자리가 2진수로 4비트잖아요 그래서 16진수 한 자리 그것을 우리는 니블이라는 단위를 써요 자 그런데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단위라고 해서 틀린 거죠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단위는 워드라고 하는 단위가 있었어요 자 따라서 1번은 뭐 크게 제가 설명드릴 게 없을 거고 자 2번 봅시다 2번 문제가 쉬운 것 같지만 이것도 얼마든지 응용해서 내면은 여러분들 많이들 틀릴 수 있어요 자 일단 2번 갈매기털 기억을 하시겠죠 자 무슨 색으로 쓸까요? 노란색으로 쓰면 잘 보일까요? 당연히 갈매기털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셨을 거예요 뭐 갈매기털 여기까지만 외우시면 되고 그 뒤에는 그냥 순서만 외우시면 됩니다 갈매기털 뽑았더니 액하고 돼졌지 요잖아요 제타바이트와 요타바이트까지 있는데 여기는 순서만 여러분이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제 치우고 갈게요 테라바이트까지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쓰이는 거기 때문에 테라바이트 단위까지를 여러분이 좀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2에 몇 승이냐 10에 몇 승이냐를 잘 주의깊게 보셔야 돼요 일단 키로는 1000이잖아요 1000 1024 그럼 1024는 2에 몇 승? 2에 10승이죠 자 따라서 2에 10승, 20승, 30승, 40승이라는 건 잘 알아요 요거는 잘 알죠 그죠? 근데 이게 시험 문제가 또 바뀌어 나와서 10에 몇 승이냐라고 나왔을 때 또 헷갈린단 말이에요 2에 10승은 1024 아닙니까 그죠? 1000, 1000은 10을 몇 번 곱해요? 3번 곱해야 되겠죠 자 따라서 얘는 10에 3승이라는 거 요거 따라서 요것도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면 또 헷갈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메가는 얼마에요? 10에 369입니다 3, 6, 9, 12로 넘어가는 거예요 요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또 요런 거 시험 문제 나올 때 막 되게 헷갈리니까 예를 들어서 기가바이트다 그러면 기가라고 하는 단위는 얼마? 10에 9승입니다 0이 9개 붙는 거예요 10억 됐죠? 자 그것이 이제 2에 몇 승이에요? 30승이라고 하는 거 자 따라서 넘어갈 때 1024를 곱해주는 거니까 다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1기가다 1기가라고 이야기하면은 1024 곱하기 1024 곱하기 1024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2에 10승, 2에 10승, 2에 10승 다 더하니까 2에 30승이 된다라고 하는 거 자 따라서 요렇게도 시험 문제가 풀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자 따라서 꼭 기억하세요 1기가, 기가를 주의깊게 보셔야 됩니다 2에 몇 승이에요? 2에 30승이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 10에 몇 승이에요? 10에 9승입니다 자 이 대응관계 꼭 이해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기가다라고 하면 10승 1024, 1024, 1024 1024, 2에 30승이 되는 거고 10에 몇 승이냐라고 나왔을 때는 10에 9승이 되는 거예요 0, 9개 붙는 거예요 10억 됐죠? 자 따라서 요런 대응관계도 한 번 정도 눈여겨봐 두시길 바래요 자 1테라바이트가 1024 페타바이트다 말도 안 되죠 그죠? 페타바이트가 테라바이트보다 훨씬 큰 겁니다 거꾸로 돼야 되는 거죠? 자 따라서 2번인 정답이라고 하는 건 어렵지 않게 맞춰 대셨을 거예요 3번 들어갑니다 자 3번 문제 의외로 틀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아마 여러분들 정답을 4번으로 2에 30승으로 하신 분들 계실지 몰라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가슴에 손을 얹고 자 2에 30승 자 이거는 기가를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여기서 묻고 있는 문제는 1기가바이트짜리 USB 메모리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여기에 글자를 저장할 건데 자 이 문제의 핵심은 뭐예요? 유니코드라고 하는 게 핵심이죠 유니코드는 2바이트 한글 코드입니다 통합 코드라고 그랬어요 자 원래 영어는 1바이트면 끝나지만 전세계 모든 글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2바이트를 사용했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따라서 2에 30승을 얼마로 나눠줘야 됩니까? 나누기 얼마? 2로 나눠줘야 되죠 2바이트니까 그럼 이걸 이제 계산을 또 못한다 하시는 분들 2에 30승 나누기 2에 1승이잖아요 자 2에 30승 나누기 2에 1승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곱할 때는 지수법칙에 의해서 지수값을 더하는 거고 나눌 때는 지수를 빼줘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30승에서 2를 빼주니까 2에 29승이 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어려워서가 아니라 어려워서가 아니라 좀 성격 급하신 분들 4번 정답하신 분들 분명히 많을 거예요 다시 한번 꼭 체크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더 설명드릴 건 없는 것 같아요 자 바로 넘어가죠 4번 들어갑니다 다 풀지는 않을 거예요 앞으로 첫날이니까 오늘은 문제가 몇 문제 없잖아요 그죠 몇 문제 없으니까 그냥 다 풀어드리는 거지만 앞으로 뭐 다 풀거나 하진 않을 겁니다 자 4번 문제 볼게요 이제 이게 컴퓨터 역사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이 꼭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2진수를 썼느냐 10진수를 썼느냐 아직 이거 가지고 출제는 안 됐는데 이거 가지고 말장난 쳐서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자 일단 마크는 약삭바른 놈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죠 자 마크1이라고 하는 컴퓨터가 있었는데 사실 얘는 기계식 계산기이기 때문에 컴퓨터로 보기 힘들어요 자 마크1이 있었고 마크는 애니악 약삭바른 놈이라고 했잖아요 애드삭 그 다음에 애드박이다 라고 했어요 약삭바른 놈이다 그런데 여기서 꼭 주의하실 건 뭐냐면 이 애드박 때부터 뭐가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2진수가 사용됐다라고 하는 거 이거 하나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면 시험 문제에 어떤 형태로 출제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애니악 최초의 전자 계산기라고 하는 애니악 뭐 애니악은 이러네 저러네 자 쭉 설명하다가 2진수 체계를 사용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자 애드삭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채택한 최초의 컴퓨터인데 애드삭 컴퓨터도 2진수를 사용했다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1번이 폰노이만의 프로그램 내장 방식 2진 연산 방식 어? 프로그램 내장 방식 애드삭 자 애드삭이라고 하는 이게 스토어 아닙니까? 스토어 스토어 저장한다는 의미잖아요 그죠? 자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쉽다라 했어요 따라서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채택한 최초의 컴퓨터는 애드삭이 맞는데 2진수 체계를 사용한 컴퓨터는 뭐예요? 얘? 얘 애드박 그러면 애드박은 이때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 만들어졌으니까 당연히 좋은 거니까 얘도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계속 썼겠죠 그러니까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함정에 빠져서 애드삭을 고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애드삭까지는 10진수를 사용했고 실질적으로 애드삭은 애드삭을 만든 놈들이나 애드박을 만든 놈들이나 놈들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죠? 뭐 에커트 머킬이라고 하는 두 박사가 둘 다 똑같은 사람들이 만든 컴퓨터예요 근데 이거는 만들다가 그냥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그냥 어... 시도만 했지 완성하지 못했어요 실질적으로 완성해서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완성한 거는 애드박입니다 자 따라서 이 문제에서 프로그램 내장 방식 가지고는 정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진수 체계를 사용한 최초의 컴퓨터는 애드박이라고 하는 요걸 주의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따라서 주의하시라고 하는 거 요게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고 뭐 다른 것들은 크게 시험 나온 문제 나올 건 없어요 근데 혹시라도 아예 안 나오면 그냥 안 하겠는데 가끔 또 튀어나올 때가 있기 때문에 요런 정도 내용들은 꼭 기억해두시라 자 일단 애드삭은 가장 중요한 컴퓨터 중에 하나입니다 자 프로그램 내장 방식 누가 만들었다고요? 전 세계 최고의 그 천재 아인슈타인의 버금가는 폰 노이만이라고 했죠 그죠? 자 폰 노이만이 만들었고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채택한 최초의 컴퓨터는 애드삭이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자 그리고 이진수 체계를 사용한 최초의 컴퓨터는 애드박이라고 하는 거 요거를 꼭 넣어두세요 요거 정도만 기억해두시면 크게 응용돼 나올 건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오케이 자 계속 갑니다 자 5번 문제 PC가 등장한 거 4세대라는 거 요게 한번 국가직에서 출제가 됐었죠? 최근에 1970년대에요 4세대는 197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1970년대에 태어나지 않았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1970년대에 최초의 이제 그 PC가 등장했어요 그때 당시에 PC 처음 등장했을 때는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스티브 잡스 자 애플에서 8비트 컴퓨터가 나오면서 히트를 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4세대의 PC가 등장했다라고 하는 거 요게 한번 출제가 됐었으나 그냥 돌발로 나온 거지 또다시 출제되진 않겠죠 그죠? 다시 한번 그냥 봐두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1번 좀 주의하셔야 돼요 자 운영체제가 등장한 거 2세대죠? 운영체제 오퍼라이팅 시스템 그래서 두 글자니까 2세대로 암기하시라 했어요 운영체제가 등장한 건 2세대이고 고급 언어가 등장한 거 2세대라고 하는 거 요거는 꼭 기억을 해두세요 사실 포틀란이 2세대에 등장했냐 3세대에 등장했냐 이런 거 가끔 질문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의미 없어요 왜냐하면 세대별 구분이라고 하는 게 딱 몇 년부터 몇 년까지는 1세대 몇 년부터 몇 년까지는 2세대 이게 딱딱 구분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세대별 구분이라고 하는 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대충 2세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의 구분을 하는 건 뭐예요? 소자를 가지고 나누는 거잖아 소자 무슨 소자를 사용했냐 진공간을 사용해서 컴퓨터를 만들었냐 트랜지스터가 개발돼서 트랜지스터로 만들었느냐 따라서 이 소자가 개발된 게 딱딱 주기별로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컴퓨터의 세대별 구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애매모호함이 있어요 그러나 2세대 컴퓨터 등장하면서 트랜지스터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운영체제도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고급 언어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1세대 때는 당연히 기계 중심이었죠 하드웨어 중심이었죠 그죠? 하드웨어 중심이다가 이제 프로그램이 중요해졌다는 걸 알고 고급 언어도 프로그래밍하기 편하도록 고급 언어도 등장하기 시작했고 또 여러 프로그램들을 만들다 보니까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컴퓨터 시스템을 관리해줄 운영체제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했다는 거 2세대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하시고 3세대 하면 뭘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죠 시부날 타임 쉐어링 시스템이라고 하는 시부날 다 세 글자예요 TSS 경영정보시스템이라고 하는 MIS라는 것도 세 글자잖아요 여러분들 시험지에 답안지로 쓰이는 OMR도 세 글자죠? 그래서 세 글자 나온 이런 것들은 전부 3세대인데 시험 문제의 세대별로 보면 크게 등장하는 거 아니니까 4세대 때 PC가 등장했다는 거 이거 하나 기억을 해두시고 2세대 때 운영체제가 등장했고 고급 언어들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정도 이 정도만 체크하고 넘어가세요 더 보려고 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계속 가겠습니다 뭐 폰으로 챗을 못 보내야 하셨는데 채팅 보실 필요 없습니다 채팅 보셔서 뭐 하실 거예요? 강의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저를 쳐다봐 주세요 아시겠죠? 도유님 네 채팅 안 보셔도 됩니다 저를 보세요 자 6번 볼까요? 음 6번도 뭐 여러분들이 갈매기털 뽑았더니 액하고 되셨지요? 이거 하나 외우시면 간단히 끝나는 거니까 의외로 또 이런 문제 나오면 또 틀리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한 번 정도 체크해 보시고 제가 설명드릴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7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몰이잖아요 스몰, 미디움, 라지, 베리라지, 울트라라지 앞자만 외우면 되잖아요 스몰, 스몰 스케일 인터그레이티드 미디움, 중간, 라지, 베리라지, 울트라라지 됐어요? 자 따라서 다시 한 번 체크해 보시고 이건 한 번 옛날에 한 번 출제가 됐던 적이 있었어요 이 집적도에 따른 구분 다시 출제가 될까요? 솔직히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쓰시는 CPU는 전부 ULSI죠 그죠? 자 따라서 큰 의미 없습니다 그냥 한 번 정도 보고 넘어가시고 자 됐어요 이제 8번 지금부터가 진짜죠 집중하시고 이제 몸풀기 한 거고 물론 구스타프스내법칙은 아직까지 출제된 적이 없지요 19년도인가 몇 년도에 나왔다 그랬죠? 구스타프스내법칙이 보기에 등장했죠? 보기에 어디 있어요? 구스타프스내법칙이 몇 년도에 나왔다고 제가 설명 안 드렸나요? 어디 있을 텐데? 그렇죠? 2020년도 지방직에 2020년도 아주 따끈따끈한 지방직 시험 문제의 보기에 정답도 아니고 보기에 구스타프스내법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분명히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미 2020년도 이전에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신 강좌 찍을 때 암달의 법칙이 나오니까 이제 곧 구스타프스내법칙이 등장할 수 있다고 분명히 강의에 설명드렸습니다 아까 제가 오픈스터디 보니까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았는데 말 듣고 가서 보니까 정말 심화 강좌에서 했었구나 하시는 분들 했었죠? 근데 항상 새로운 것 같고 항상 못 들어본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시험 끝나고 나면 다 안 가르쳐준 거 나왔다고 그러고 그렇게 돼버린 거죠 본인이 공부하는 거 생각을 안 하고 말이죠 그래서 구스타프스내법칙이 언젠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확률적으로는 높지는 않아요 만약에 구스타프스내법칙이 나온다 치더라도 개념 정도만 나올 것이다 그렇게 복잡한 게 나온다기보다도 간단한 개념 또는 구스타프스내법칙은 계산이 쉬워요 오히려 암달의 법칙보다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구스타프스내법칙의 계산 문제가 혹시라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나온다면 이거는 언젠간 나올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암달의 법칙이 계속 몇 번 나왔잖아요 지금 근데 암달의 법칙이 이제 내 게 뭐가 있어요 이제 계속 계산 이제 여러분들 다 공부하고 올 텐데 그럼 출제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미 이제 다 출제될 거 알고 공부하고 올 거란 말이에요 뭔가 틀리게 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암달의 법칙보다는 구스타프스내법칙이 더 유력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언젠가는 등장할 거라고 보는데 그게 국가직이 될지 지방직이 될지 또 여러분이 응시하시는 게리직 시험이 될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구스타프스내법칙이 곧 곧 등장할 것이다 이건 정말 등장하면 여러분만 맞춥니다 구스타프스내법칙을 하고 있는 강자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암달의 법칙부터 하나하나 구스타프스내법칙 이번 시간의 메인은 바로 이 부분이죠 지금부터 천천히 진행을 해볼 테니까 이번 시간에 완벽히 한번 정리를 좀 해보시자고요 자 그러면 문제 풀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8번에서 어떤 작업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병렬화 비율이 80%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계산을 할 때 80%다 그러면 이거 얼마로 바꾼다고 했어요 0.8로 바꾼다고 했죠 그죠? 1을 100%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컴퓨터에서 계산할 때는 100%가 1입니다 1, 1이 100% 따라서 80%는 0.8이에요 병렬화를 할 수 있는 비율이 80%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병렬화를 지원하지 않는 자 얘는 병렬화를 지원하는 부분이 80%랍니다 근데 병렬화를 지원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인거는? 20%겠죠 80%가 병렬화를 지원한다는 이야기니까 20%는 병렬화를 지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건 얼마가 됩니까? 0.2가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계산할 때 어떻게 해요? 1-0.8을 계산해서 공식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1-P가 어찌했네 공식 나와있지만 그 공식을 외울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자 이 암달의 법칙 공식으로 풀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제가 이 문제를 푸는 과정을 잘 보시고 설명을 이해하시면 굳이 공식 안 외워도 시험장에서 공식 잘 안 떠오르잖아요 물론 공식 떠오른 분들은 P값 찾고 S값 찾아서 물론 대입해서 풀어도 되는데 원리를 이해하시란 말이죠 자 뭐라고 했냐면 80%가 있고 4개의 프로세서로 처리를 할 때와 8개의 프로세서로 처리를 할 때 그러면 4개의 프로세서로 처리를 한다는 거는 4배가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8개의 프로세서로 처리한다는 건 8배가 증가할 거란 이야기죠 뭔가 성능 향상이 8개로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암달의 법칙으로 구해보면 물론 공식으로 1-P 플러스 S분의 1 이걸 외워서 문제를 풀려고 자꾸 하시는데 외우지 마시고 간단한 거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병렬하를 80%로 진행해서 0.5라고 했어요 그러면 병렬하를 지원하지 않는 애들은 0.2잖아요 그러면 0.2라고 하는 애들은 그대로 그냥 0.2 그냥 그대로 두는 거예요 얘들은 병렬하를 지원하지 않는 애들은 CPU를 4개로 늘리고 8개로 늘림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건 뭐예요? 얘들은 변화가 없잖아요 그죠? 병렬하를 지원 안 하니까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이게 병렬 수행될 수 있는 곳들이 있고 병렬 수행되지 못하고 순차적으로 실행되어야 되는 코드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순차적으로 실행되어야 되는 코드 영역 부분 때문에 효율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얘들은 병렬 처리를 지원하지 않으니까 얘들은 영향받지 않죠 그러니까 이 값은 뭐예요? 0.1이라고 하는 이 값은 고정인 거예요 변하는 건 뭐예요? 80%가 변하는 거죠 80%가 그러니까 이걸 여기다 더해주는데 0.8 곱하기 어떻게 하면 돼요? 4개로 처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속도가 4분의 1로 줄어들 거 아닙니까? CPU 4개로 처리하면 하나로 처리할 때랑 대비했을 때 4분의 1로 줄어들 거 아니에요 따라서 80%가 4분의 1로 줄어든다고 하면 끝이에요 이거 뭐 공식을 외워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 되십니까? 병렬하를 지원하지 않는 얘는 고정값이에요 영향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고정값이죠 얘는 그냥 고정된 건데 변하는 건 얘란 말이에요 변하는 건 변하는 건 80%가 변하죠 어떻게 변해요? 4개 CPU로 처리한다는 이야기니까 4분의 1로 줄겠죠 이해 되셨나요? 이렇게 계산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걸 뭘 공식을 외워가지고 뭘 합니까 그럼 어떻게 돼버려요? 0.8 곱하기 4분의 1 이거 또 오랜만에 계산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또 계산 잘 안 되시는 분들 있을 테니까 분자에 곱해지는 거니까 4분의 0.8이잖아요 그러면 428이 되니까 얼마가 됩니까? 0.2가 돼버리죠? 따라서 0.2 플러스 0.2가 되니까 얼마가 돼버립니까? 0.4가 되잖아요 0.4 근데 성능 향상을 구하는 거니까 0.4분의 1을 구해주면 되는 거죠 이해 되셨나요? 그러면 8개가 됐을 때 얘는 고정이라니까요 20%는 병렬화를 지원을 안 해요 따라서 얘는 바뀔 게 아니니까 고정값으로 그냥 두면 되는 거고 바뀌는 건 80%가 바뀌는 거죠 80%가 따라서 더해줍니다 뭐가? 80%가 어떻게 돼버려요? CPU 8개로 처리하면 8분의 1로 줄어들 거 아닙니까? 속도가 그죠? 따라서 어떻게? 8분의 1로 곱해져 버리면 끝나잖아요 이거 뭐 공식을 외워요 얘들은 아무것도 안 변합니다 CPU를 수백 개를 갖다 놔도 얘들은 병렬화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고정해요 얘들은 병렬화를 지원하는 부분만 속도가 줄어들겠죠 시간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병렬화를 지원하는 부분 80%가 8분의 1로 줄어든다는 소리 아닙니까? 계산하면 얼마가 돼버려요? 8은 8 얼마가 돼버려요? 0.1이 돼버립니까? 따라서 더해주면 얼마? 0.3 나오니까 0.3인데 0.3분의 1로 계산해야 되겠죠 성능이니까 속도 향상이니까 끝나는 거예요 이걸 뭘 공식을 외워가지고 풀라 그래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십니까? 1-P 플러스 S분의 P분의 1 물론 좋아요 공식 외우신 분들은 시험장에서 빨리 공식 찾아서 넣으면 되겠지 그러나 혹시라도 시험장에서 공식이 안 떠오른다면 원리를 생각하시란 말이죠 암달의 법칙은 뭐 때문에 성능이 안 늘어나요? 얘 때문에 성능이 안 늘어나요 얘 때문에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암달의 법칙하고 구스타프슨의 법칙이 뭐가 다른 건지를 개념을 설명드릴 테니까 개념 원리를 잘 이해하시란 말이죠 이거 잘 봐두세요 얘가 고정되기 때문에 20%는 고정돼 버리기 때문에 아무리 여기서 빨라져버려도 얘 때문에 속도 향상이 안 나오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 되십니까? 만약에 모든 프로그램 코드가 100% 다 병렬화를 지원합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성능이 좋아지겠죠 그러나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순차적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순차적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는 부분은 병렬화를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고놈들 때문에 나머지가 아무리 빨라져도 전체 성능 향상이 그렇게 이상적으로 4배, 8배 그렇게 빨라지지 못한다는 소리입니다 됐나요?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자, 보세요 자, 작업 5개가 있어요 자, 5개의 작업이 있어요 암달의 법칙입니다 먼저 자, 예를 들어서 하나 처리하는데 100초 걸려요 자, 얘도 100초 걸립니다 자, 얘도 100초 100분이라고 할게요, 100분 얘도 100분 걸려요 그러면 순차적으로 쭉 다 처리된다고 봤을 때 얼마? 500분 동안 처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해되셨어요? 응 그런데 자, 이거를 일부 작업은 일부 작업은 여러 사람이 일을 나누어서 할 수 있대요 자, 따라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작업은 혼자 해야 됩니다 나눠서 못해요 B라는 작업은 나누어서 할 수 있대요 C라는 작업은 못 나눠요 D라는 작업은 같이 할 수 있대요 E라는 작업은 혼자 해야 되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B라는 작업이 둘이서 합니다 둘이서 나눠서 해요 둘이서 그러면 100분 걸리던 게 얼마 걸리겠어요? 둘이서 나누니까 힘을 합치니까 얘는 분업이 된답니다 50분 될 거 아니에요? 오케이? 자, D도 나눠서 할 수 있대요 두 사람이 나눠서 합니다 일을 100분 할 거를 둘이서 나눠서 해버리니까 얘도 얼마? 얘도 50분이 되어버리겠죠? 그러면 전체 아까 500분 걸리던 게 얼마로 줄어들겠어요? 100분 200분, 300분에 이게 반으로 줄었으니까 400분이 되네요 그죠? 자, 500분짜리가 400분으로 줄어들죠 이렇게 그러면 이번에는 4명이서 한번 해보자고 얘를 얘를 4명이서 처리를 하면 얘를 또 4명이서 함께 처리를 해버리면 시간이 또 줄을 거 아니에요? 4분의 1로 이해 되셨죠? 그럼 얘도 또 줄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얘가 500명이 달려들어서 이 작업, B작업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D라고 하는 작업이 또 500명이 달려들어서 작업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얘들은 당연히 줄겠죠? B작업과 D작업은 줄 거예요 시간이 그런데 얘는 안 줄어요 왜? 얘는 병렬화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얘는 안 줄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300브라스 어떻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알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알파값이 아무리 이게 얘들이 아무리 예를 들어 5만 명이 달려들어서 같이 나눠서 일을 한다 엄청나게 줄어요 거의 뭐 제로에 가깝다 치더라도 얘들 때문에 이 고정값 때문에 이것 때문에 성능 향상이 크게 안 나온다라고 하는 바로 이런 개념이 뭐예요 이게 바로 암달의 법칙이에요 암달의 저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암달의 저주는 어떠한 전제조건이 있는 거냐면 작업의 양을 일정하게 두고 시표를 많이 늘렸을 때 얘를 얼마나 빨리 처리하느냐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당연한 거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축구 잘 못한다고 손흥민 데리고 왔어요 손흥민 와서 게임에 투입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30초 뛰게 했어요 효율이 나와요 그게 손흥민 물론 뭐 손흥민 선수를 절대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30초 만에 뭐 동네 축구단에 와서 하면 한 4골 정도는 넣겠죠 그러나 손흥민의 그 역량이 안 나오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되세요 정해진 작업의 양에 CPU를 여러 개 늘릴 때 얼마나 속도가 빨라지느냐의 개념을 따지는 게 암달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정한 작업 작은 양의 작업 이걸 CPU를 아무리 빨리 해봐야 여기다 CPU 아무리 빨리 해서 얘를 제로에 가까운 속도로 병렬을 지원하는 영역을 0에 가까운 속도로 만들어 봐야 얘네들이 고정돼 버리기 때문에 속도가 항상 그렇게 안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암달의 법칙이에요 구스타프슨의 법칙은 뭐냐면 암달의 법칙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구스타프슨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는 컴퓨터 성능이 엄청 좋아졌잖아요 옛날 구닥다리 얘기고 요즘 컴퓨터 성능이 엄청나게 좋아졌으니까 이거는 그대로 둬버리고 얘가 처리할 수 있는 작업을 100을 200을 처리하고 300을 처리하고 400을 처리하고 얘도 양을 늘리면 될 거 아니에요 양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무한대의 양을 처리한다고 봤을 때 CPU를 많이 늘려서 병렬 처리를 하면 얘를 무한대로 늘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얘가 예를 들어서 CPU를 500개를 달았어요 그래서 얘가 100개씩 해서 500배를 만들어요 500개 여기서 500개를 생산합니다 똑같은 시간에 여기서도 500개를 생산해버려요 CPU 500개를 달아서 그러면 데이터 양을 엄청나게 늘린다고 봤을 때 얘들이 늘어나버리면 얘들은 하찮은 값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얘들은 무슨 말씀이 이제 되셨어요? 작은 작업을 놓고 봤을 때 얘들이 고정돼 버리니까 얘들 때문에 속도 향상이 안 나온다 이게 암달의 법칙이고 구스타프슨의 법칙은 컴퓨터 성능 엄청나게 좋아졌으니까 CPU 엄청나게 여러 개를 달아가지고 얘들 엄청나게 양을 늘려요 이 두 개를 그러면 얘들은 300이라고 하는 이 값은 무슨 소리인지 이해 되시죠? 그죠? 큰 영향 안 미치는 작은 그거라는 소리예요 따라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병렬 처리를 하게 되면 그만큼의 성능 향상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 들어서 왜 암달의 법칙보다 구스타프슨의 법칙이 더 이제는 떠오르기 시작한 거냐면 빅데이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스타프슨의 법칙이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빅데이터 같은 경우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계속적으로 쏟아져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을 처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 가지고 처리하는 것보다 CPU 2개 4개 8개 100개 병렬 처리를 하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이상적인 성능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게 바로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바라보느냐 부정적으로 바라보느냐의 시각이에요 암달의 법칙은 일정한 작업 주고 CPU 여러 개 늘리면 얘를 5분 동안 처리하던 건데 CPU를 10개 늘리면 몇 분의 처리가 끝나느냐 이렇게 따지는 게 암달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안 빨라지죠 그런데 구스타프슨의 법칙은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계속적으로 처리한다고 봤을 때 병렬 처리를 늘려버리면 그만큼의 성능 효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스타프슨의 법칙은 공식이 또 간단해요 프로세서의 개수가 있잖아요 프로세서의 개수가 프로세서의 개수예요 빼줍니다 알파 곱하기 프로세서 마이너스 1이에요 간단해 이거 공식도 이거 그러니까 모르면 못 푸는 거고 구스타프슨의 법칙 공식만 이것만 그냥 기억해서 가면 이거 대입해서 보면 간단한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프로세서가 128개예요 보세요 128개에서 빼줍니다 이 알파 값이 중요한 거예요 128개에서 1 빼주니까 얼마가 돼버려요? 127개가 돼버리고 하나 빼는 거예요 하나 이거 왜 빼는지는 저도 거기까지는 아직 정확하게 연구를 해보지 않아서 그냥 공식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알파 값이에요 이 알파 값이 뭐냐면 병렬화를 지원하지 않는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병렬화를 지원하지 않는 비율 만약에 90%가 병렬화를 지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알파 값은 얼마예요? 아까 우리 했잖아요 90%니까 0.9 그러면 병렬화 지원하지 않는 부분 0.1이잖아요 그럼 여기다 0.1을 곱해봐요 그러면 128개의 CPU를 달았습니다 127 곱하기 0.1 하니까 얼마 나옵니까? 12.7이잖아요? 128에서 기껏해봐야 12.7 빼주는 거죠? 그죠? 그러면 128에서 12.7 빼면 대충 봐도 얼마입니까? 그죠? 거의 100배가 넘잖아요 100배가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구스타프 스냅업 측은 암달의 법칙은 그래프로 그리면 그래프가 성능 향상이 어느 정도 되다가 이렇게 돼버려요 더 이상 성능 향상될 수 없다 그런데 구스타프 스냅업 측은 어떻게 돼버려요? 이 알파 값이 병렬화를 지원하지 않는 영역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프로세서가 늘어날 때마다 이렇게 선형으로 증가해요 선형으로 이렇게 128개가 돼버리면 속도도 거의 128개 근접한단 말이에요 이것 빠지잖아요? 기껏해봐야 128개에서 알파에 P-1입니다 이 알파 값이 만약에 0.1이다 0.1 곱해버리면 128에서 기껏해봐야 12.7 빼버려요 그러니까 100몇점 몇 나오겠죠? 이해되셨나요? 꼭 기억해두세요 이거 뭐 공식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프로세서의 개수에요 프로세서 프로세서 얘는 CPU의 개수를 따집니다 따라서 프로세서의 개수에요 CPU 개수 마이너스 CPU 개수에서 하나 뺀 거에 병렬화를 지원하지 않는 비율을 곱해줘서 그거 빼주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80%가 병렬화를 지원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128에서 빼주는데 0.2가 되는 거죠 병렬화를 지원하지 않는 비율이에요 80%면 0.2잖아요 병렬화를 지원하지 않는 건 됐죠? 자 여기다 곱하기 여기서 하나 빼주면 되는 거예요 127 이거 뭐 어려워요 이게? 따라서 이렇게 곱해주고 빼주면은 요거보다 조금 더 낮은 값이 나오겠죠 왜? 병렬화를 지원하지 않는 부분이 조금 늘어났으니까 됐습니까? 구스타프 스냅업칙 이해되세요? 구스타프 스냅업칙은 대량의 데이터를 CPU를 늘려가면서 처리하면은 그만큼의 성능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긍정적 근데 이게 가능한 건 왜 그래요? 요즘 CPU는 워낙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충분히 처리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암달의 법칙은 조금 과거에 부정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일정한 양의 데이터를 CPU를 여러 개 늘린다고 해서 속도가 그렇게 증가하지 않더라 당연한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손흥민을 데리고 와도 30초 뛰라 그러는데 어떻게 들어가서 그냥 뛰려고 몸풀다 보면 게임 끝나는데 이해되셨습니까? 요거 출제될 수 있어요 자 헷갈리세요? 산수가 헷갈리세요? 요거 계산해보시면 돼요 몇 번 하시다 보면은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따라서 여러분들 8번 문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식 외우지 마시고 그런 식으로 풀어내시면 될 거예요 9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 9번 문제는 여러분이 주의를 하실 게 뭐냐면 CPU를 늘렸잖아요 CPU를 중앙 처리 장치를 클럭 속도가 2배의 CPU로 교체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CPU가 2배로 증가한 거잖아요 그죠? CPU 성능이 2배로 증가했어요 그런데 입출력이라고 하는 건 CPU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체 작업이 있는데 자 여기서 함정은 바로 입출력과 관련된 작업이에요 작업이 전체 있어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정수값 처리하는 게 20% 부동소수점이 20% 연산이 있댑니다 정수값 처리하거나 부동소수점 처리는 게 20%씩 있대요 여기 20% 20% 정수값 처리 부동소수점 처리 이거 CPU가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입출력과 관련된 부분이 60%랍니다 이 60%는 입출력과 관련된 걸 알잖아요 그러면 입출력과 관련된 이 부분은 CPU 속도를 2배로 늘린다고 해서 입출력이 2배로 늘어나요? 알잖아요 이게 바로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다시 말하면 얘들은 CPU 클럭 속도가 증가한 것하고 아무런 상관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CPU를 클럭 주파수를 2배로 늘렸을 때 상관성이 있는 거는 두 개 합친 40% 0.4가 된다는 게 바로 이게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고 하라고 했어요? 얻을 수 있는 성능 향상이 얼마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고정적인 거 CPU를 아무리 클럭 주파수를 늘려도 영향을 받지 않는 건 몇 프로? 60% 아닙니까? 따라서 얘는 고정이에요 고정 얘는 고정입니다 60%는 CPU 아무리 갖다 늘려도 안 변해요 변하는 건 뭐냐면 40%란 말이에요 40%인데 두 배잖아요 두 배니까 2분의 1이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나요? 그럼 공식 안 해오셔도 되잖아요 60%는 얘는 고정값이에요 영향 안 받아요 안 바뀝니다 이 시간은 그런데 40%는 시간이 바뀌어요 두 배로 늘어났으니까 반으로 줄겠죠 시간이 클럭 주파수가 두 배 늘어났다는 이야기는 두 배 빨라졌다는 이야기니까 처리하는 속도는 2분의 1로 줄어들 거 아닙니까 이해 되셨나요? 이렇게 계산하면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자 계산해서 얼마 0.2 나오겠죠? 그럼 얼마 0.8 나오겠죠? 자 0.8이 되니까 형능 향상 0.8분의 1 됐나요? 그러면 자 이건 이제 계산 또 안 된다는 분들 자 0.8분의 1이니까 0.8분의 1 그러면 이건 뭐하고 같아요? 8분의 10하고 같잖아요 이렇게 그쵸? 여기다 10 곱하고 여기다 10 곱하면 10 곱하면 8이 되고 10 곱하면 10이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계산할 수 있죠 10 나누기 8이니까 아 이것도 못한다면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옆에 분들한테 물어서라도 간단한 계산이니까 자 10 나누기 8 하면 1.25가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1.25배 성능 향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 아까 그 제가 오타를 내가지고 처음에 자료 올라갔을 때 3번으로 정답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 오픈 스터디 게시판에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그쵸? 3번이 아니라 몇 번이에요? 25% 성능이 향상 됐다는 거죠 됐나요? 자 따라서 공식으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 의미를 잘 이해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렬화를 지원하지 않는 퍼센티지 얘들은 고정에 변하지 않는 값 그러니까 고정값으로 두고 변하는 건 병렬화를 지원하는 부분이 변하는 겁니다 따라서 몇 배? 2배 성능이 향상 됐으니까 속도는 1분의 1로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2배 성능이 향상 됐다면 2분의 1을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렇게 해서 계산한 다음에 그거 분의 1 하면 끝나는 거니까 시험장에서 무슨 뭐 1-P 플러스 S분의 P 분의 1 이게 더 쉽다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간단히 원리만 이해하시면 쉽게 풀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25인데 왜 25%? 125%니까 성능이 향상이 100% 100을 그냥 쌤쌤으로 보는 거잖아요 근데 25%가 증가한 거니까 25% 성능이 향상이 일어난 거죠 그죠? 이해 되셨을까요? 1.25면 125%예요 1이 100%니까 125% 그러면 25% 성능이 향상된 거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거 비슷한 문제가 한번 출제가 됐었죠 그죠? 그래서 응용해서 출제한 거니까 다시 한번 봐두시고 10번 들어갑니다 프로세서의 수를 늘려도 속도를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주장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암달의 법칙이죠 아까 말씀드렸어요 부정적 시각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의 반대적 개념으로 대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할 때는 CPU를 많이 늘려서 병렬 처리를 하게 되면 그 정도의 속도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게 뭐예요? 그렇죠 구스타프슨의 법칙 만약에 나오면 제 생각에는 이 문제의 스타일로 이렇게 구스타프슨의 법칙의 정의를 묻는 정도가 처음에는 좀 나오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조금 지나서 이제 구스타프슨의 법칙의 성능을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뭐 모르죠 어쨌든 보기로 구스타프슨의 법칙이 등장했다는 이야기는 그러면 이제 문제로 또 축제될 수도 있는 거니까 계산하는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산은 간단한 거니까 공식 외우고 뭐 할 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냥 그 값에서 프로세서의 개수에서 빼주면 됩니다 뭐를? 프로세서의 개수에서 1 빼준 값을 어떻게 해요? 병렬화를 지원하지 않는 부분 곱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헷갈려요? 일단 문제 풀어볼게요 자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한겨울님 아까부터 궁금했는데 드디어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이렇게 하나하나 해결해 가시면 돼요 여러분들께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점수가 안 나오고 지금 뭐 틀리고 나 공부 되게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왜 또 이렇게 문제 풀면 또 틀릴까? 그걸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틀렸을 때 아 내가 이걸 왜 틀렸지? 그리고 그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하시라고 여기다가 다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표기해서 제가 교재를 만들어 드렸으니까 연동해서 교재 찾아보고 또 뭐 필요하면 인터넷도 찾아보고 또 안 되면 오픈 스터디 게시판에 질문하시고 이 강의 듣고 났는데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저에게 질문 주시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시험장 가기 전까지 모르는 건 창피한 게 아니에요 게다가 안 보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뭐 이렇게 다 우리 오프라인 강의 시대에 있고 손 들어서 질문하려면 얼마나 좀 부끄럽습니까 그렇지만 안 보이잖아요 김미선 씨 누군지 몰라요 김미선 씨 듣고 계시면 질문하세요 박상희 씨 누군지 모릅니다 누군지 어떻게 전국에 박상희가 몇 명이야 그냥 질문하세요 그 질문 게시판 질문 게시판을 실명으로 하는 거는 제가 제가 여러분 이름 불러드리려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실명으로 하는 거니까 그거 뭐 실명으로 했다고 그게 뭐 창피해요 그게 무슨 개인정보입니까 그냥 이름 하나 박상희라는 사람이 전국에 몇 명 있겠어요 그거 하나 질문했다고 그게 무슨 개인정보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창피하지 마시고 질문하세요 알고 넘어가세요 시험장 들어가기 바로 전까지 알면 되는 거예요 시험장 들어가서 나오는 순간까지도 아 내가 왜 그걸 몰랐지 이러면 바보예요 그걸 부끄러워해야 돼 그걸 모르니까 강의 듣죠 다 할 것 같으면 뭐 하려고 강의 들으러 와요 그죠 자 바로 이제 이 11번입니다 병렬화되지 않은 부분이 50% 이게 알파값이에요 병렬화되지 않은 부분이 50% 그러면 시험 문제는 이러면 이제 너무 쉬우니까 구스타프 스냅업칙이 처음 나왔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해드렸지만 시험 문제에서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병렬화를 지원하는 부분으로 나오겠죠 그죠 알파값은 병렬화를 지원하는 부분을 반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병렬화를 지원하는 부분이 90%다라고 했다면 알파값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0.1이 되는 겁니다 10% 아시겠죠? 자 70%가 병렬화를 지원하는 영역이고 30%가 병렬화를 지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알파값은 얼마라고요? 그렇죠 0.3이 되는 거예요 병렬화를 지원하지 않는 부분을 소수로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이 뭐라고요? 프로세서의 개수에서 빼라고요 그러니까 얘한테서 빼는 거예요 100개의 프로세서로 병렬을 처리한다고 100배까지는 안 된단 말이에요 성능이 그렇게 될 수는 없죠 100배까지는 안 되지만 그래서 100에서 빼준단 말이죠 근데 이 빼주는 값이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알파값이 소수로 나오니까 병렬화를 지원하지 않는 부분 곱하기 P-1값 해주면 간단히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100개의 프로세서를 가지고 처리한다 그런데 병렬화를 지원하는 부분이 90%다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0.9로 곱하면 안 되겠죠 0.2를 곱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따라서 100에서 빼줍니다 0.1 곱하기 99를 빼주는 거죠 간단하잖아요 계산 그럼 100에서 뺍니다 기껏해야 얼마 빼냐면 0.1 곱하기 99니까 9.9 빠져요 9.9 그럼 100에서 9.9 빠져봐야 얼마예요? 90.1이에요? 맞아요? 어쨌든 굉장히 성능 향상이 오는 거죠 그래서 계산 간단한 거예요 구스타프슨의 법칙은 모르면 못 푸는 거고 만약에 정말 운 좋아서 적중이 돼서 구스타프슨 법칙 나오면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들 차별화할 수 있는 겁니다 계산 간단하잖아요 이거 50%랍니다 128개 투입한대요 그러면 128개 프로세스의 개수 128개 마이너스 알파값이 얼마예요? 50%니까 0.5가 되는 거죠? 병렬화를 지원하지 않는 비율 자 그 다음에 128에서 1 빼면 되는 거예요 127 됐나요? 127에 절반이니까 얼마예요? 62. 얼마 나옵니까? 얼마 나와요? 계산하면은? 계산은 여러분이 잘 하실 수 있겠죠? 얼마 63.5 나와요? 63.5 128에 63.5 빼니까 얼마? 64.5배 거의 절반 가까이 되잖아요 왜? 절반 정도가 지원을 안 하니까 128에 거의 절반에 가까운 효율성이 나오잖아요 무슨 의미인지 개념이 되세요? 구스타프슨의 법칙 나오면 여러분만 맞추는 겁니다 나중에 맨 뒤쪽에 모의고사 쪽에서 구스타프슨의 법칙 응용 시전업격 모의고사 이런 데 한 번 낼 거니까 그때 꼭 기억하시고 풀어내시길 바라요 오케이 12번 들어갑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떠한 그 주기 주파수와 주기의 관계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가끔 아주 가끔 나와요 의외로 의외로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이 계산 문제가 그렇지만 혹시라도 이런 거 나오면 또 돌발 문제로 나오는 거니까 맞추셔야 됩니다 일단 주파수라고 하는 거는 자 우리 주파수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단위를 헤르츠라고 하는 단위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몇 번 반복이 되느냐 신호가 신호가 몇 번 반복되느냐 이걸 주파수라고 한단 말이에요 너무 미끈거리네 패널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자 주파수는 몇 번 반복되느냐 이걸 우리는 헤르츠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자 만약에 보세요 100헤르츠다 그러면 1초에 100번이 반복된다는 소리예요 100헤르츠 그럼 1초에 100번이 반복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주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주기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시간 신호 하나의 시간이에요 따라서 주파수와 주기는 반비례 관계예요 만약에 100헤르츠다 그러면은 100번 반복되는 거잖아요 신호가 그럼 신호 하나의 시간은 얼마가 되어버리겠어요? 100분의 1초가 되는 거죠 주파수를 F라고 하자면은 주기는 F분의 1이 되는 겁니다 반비례하는 거예요 이 관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상관관계를 따졌는데 자 우리 갈매기털이 있고 키로, 메가, 기가, 테라까지 안 가요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밀리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가 있고 나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응관계를 갖는다고 우리 했죠 그렇죠? 그러면 1기가다라고 했을 때 시간은 1나노라고 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1기가 헤르츠짜리 CPU다 그러면은 이건 얼마예요? 10억 헤르츠죠? 10억 헤르츠 1초에 신호가 10억 번 나와요 그러면 신호 하나당 시간을 우리는 주기라고 하는 거예요 신호 하나당 시간은 어떻게 되어버린다? 1나노세컨드라 했죠? 이 1나노세컨드의 의미가 뭐예요? 10억 분의 1초라는 소리죠 이해되셨나요? 이 상관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헷갈린 게 있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만약에 제가 항상 강조드렸어요 1기가 헤르츠 CPU가 있어요 그리고 2기가 헤르츠짜리 CPU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로 할까요? 512, 512 메가 헤르츠짜리 CPU가 있어요 그러면 주기를 한번 구해보세요 주기, 신호 하나의 시간 당연히 1기가 헤르츠면 얘는 당연히 10억 분의 1초니까 1나노세컨드가 되겠죠 그럼 2기가 헤르츠다 그러면 여기다가 2나노세컨드 넣어버리면 된다 안된다? 안된다 왜냐하면 1나노세컨드 여기다가 2나노세컨드를 써버리면 시간이 늘어나버렸잖아요 아니 신호가 2배로 늘었는데 1초 동안 만들어지는 신호가 10억 개에서 20억 개로 2배가 늘었는데 어떻게 시간이 2배로 늘어요? 말도 안 되죠 얼마예요? 그렇죠 0.5나노세컨드가 되는 거예요 0.5나노세컨드 이 대응관계를 주의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1초, 똑같은 1초라고 하는 시간 또한 얘는 10억 개, 20억 개예요 됐나요? 그러니까 얘는 1나노세컨드면 얘는 0.5나노세컨드로 시간이 줄어야 되는 거죠 반으로 그러면 얘는 여기까지 잘 구했어 여기까지 이해했어 이거는 512MHz는 정답 빨리 써보세요 0.5나노세컨드 맞추셨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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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2MHz 512MHz면 기가Hz로 바꾸면 얼마예요? 자 보세요 1GHz는 1024MHz랑 같은 거죠 오잉 하시는 분들 이게 왜 오잉해요? 갈매기털 아닙니까? 키로에서 1024MHz가 되고 메가에서 1024배 한 게 기가잖아요 따라서 1G는 1024MHz 아닙니까? 1024MHz 아닙니까? 그쵸? 1G하고 1024MHz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512MHz라는 이야기는 그렇죠 0.5G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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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거는 주기는 주기는 얼마? 빨리 해보세요 그렇죠 2나노세컨드 2나노세컨드 제일 빠르게 답해주신 분 박미홍님이세요? 박미홍님 오늘 맛있는 거 사드세요 보내드릴 게 없네 2나노세컨드죠 반으로 줄었으니까 시간은 2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이 상관관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 물론 12번 문제는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버스클럭이 2.5GHz예요 근데 8비트 그러면 8비트는 1바이트니까 대역복을 구해라 그러면 버스클럭이 2.5GHz라는 이야기는 1초에 25억 번 전송한다는 소리예요 1초에 25억 번을 전송하는데 한 번 전송할 때 8비트를 전송한대요 1바이트를 그러면 다 구한 거네 2.5Gb죠 이해되셨나요? 버스클럭이 2.5GHz라는 이야기는 1초에 25억 번 전송한다는 소리예요 근데 한 번 전송할 때 8비트씩 보낸다니까 1바이트씩 보낸다니까 1초에 보내는 전체 바이트 수는 얼마예요? 2.5Gb 이거는 간단히 여러분들 풀어낼 수 있는 문제인데 어려운 문제는 뭐예요? 어려운 문제는 어디 갔지? 몇 번요? 13번 13번 문제도 쉬웠지만 아까 그 뭐죠? 오픈스터디 게시판에도 보니까 이거 가로 안에 50MHz가 없었으면 이 문제 못 풀었을 거라고 하시는 분들 많았어요 그렇죠? 이거 제가 일부러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20나노세컨드로 그냥 문제를 내버리면 여러분들 분명히 못 풀 게 뻔하니까 그래서 그나마 쉽게 해드리려고 50MHz를 써드렸는데 여러분이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 20나노세컨드인데 20나노세컨드의 주기를 갖는데 이것이 어떻게 50MHz와 같은 거냐 도대체 이 상관관계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거 50MHz를 줬으니까 50MHz에다가 4바이트니까 50MHz에 4바이트를 곱해주니까 200MHz예요? 200MHz 3번입니까? 정답? 그렇죠? 정답은 그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건데 얘하고 얘하고 왜 이렇게 상관관계가 되느냐를 따져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20나노세컨드예요 그러면 시간이 늘었어요 줄었어요 1나노세컨드랑 비교해보세요 1나노세컨드가 1GHz잖아요 얘랑 대응되는 거잖아요 10억 번 그런데 1나노세컨드 10억 분의 1초 그런데 20나노세컨드가 되어버리면 20배, 시간이 20배로 늘어난 겁니다 시간이 20배로 늘어난 거예요 얘는 거꾸로 그렇죠? 20배니까 20분의 1이 돼야 되는 거예요 20분의 1 20분의 1 GHz가 되는 거예요 20분의 1 GHz 이해되셨나요? 이 상관관계 대응관계를 잘 보시란 말이에요 물론 시험 문제 절대 이렇게까지 어렵게는 안 나와요 그러면 진짜 이건 다 틀리라는 얘기지 이거는 그렇지만 상관관계를 이해하시라 20나노세컨드가 됐다는 이야기는 1나노세컨드의 20배 늘어난 겁니다 시간이 신호 하나의 시간이 이건 주기의 주기 신호 하나의 시간 신호 하나가 1초 걸리던 게 20초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20초로 그럼 주파수는 20분의 1이 되는 거예요 20분의 1 20분의 1 GHz 그러면 20분의 1 GHz가 얼마예요? 20분의 1 GHz가 되니까 얼마? 0.05예요? 0.05 GHz가 되는 거죠 그러면 0.05잖아요? 소두점 여기 있잖아요 소두점을 이 뒤에다가 0을 쭉 쓴 다음에 세 칸을 이동시켜요 하나, 둘, 세 칸 이동시켜 여기로 오잖아요 갈매기털 아닙니까? 메가 다음에 기가죠? 따라서 세 칸 이렇게 이동해오면 여기다 소두점 놓으면서 어떻게 돼버려요? 50 MHz라고 하는 값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시험 문제 이렇게까지는 안 나와요 절대 이건 진짜 이렇게 만약에 내면 물론 하도 출제자들 정신나간 문제들 출제해버리니까 짜증나긴 하지만 이건 정신나간 거고 이렇게까지 출제는 안 될 거고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이 정도는 출제될 수 있단 말이에요 1 GHz다 그러면은 아, 이거는 1 나노세컨드와 대응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2 GHz다라고 나왔을 때는 그러면 얼마? 그렇죠, 0.5 나노세컨드로 대응되는 거라는 거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는 0.5 GHz라고 나온다면 0.5 GHz는 512 MHz와 같은 겁니다 0.5 GHz 그러면 512 MHz예요 이게 왜 이러냐고 하시는 분들 1 GHz가 1014 MHz입니다 그러니까 0.5 GHz라는 이야기는 512 MHz인 거예요 아시겠죠? 따라서 이것과 대응되는 거 얼마가 된다고요? 2배가 되는 거예요 2 나노세컨드가 되는 거라는 거 이 정도 대응관계를 응용해서 뭔가 계산을 하는 문제는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세요 굳이 20 나노세컨드가 50 MHz이고 이런 거까지 계산할 정도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이 상관관계 주파수와 주기는 서로 반비례 관계라고 하는 거 이런 정도만 정확하게 기억해 두시면 13번 문제도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을 겁니다 14번 들어갈게요 14번 문제가 바로 2018년도 지방직에서 출제된 문제 똑같이 가져와서 제가 뭐만 바꿨어요? 숫자만 바꿨어요 이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게리직 시험 문제 라운드로빈 문제 한번 나왔던 적 있잖아요 라운드로빈 문제 나왔는데 대기큐고 안에서 왜 문제 푸는 아주 더러운 문제 나왔잖아요? 사실 그 문제 너무나 잘 만든 문제입니다 어쨌든 2016년도에 나왔죠 그 문제가? 2016년도에 그 문제가 출제가 되고 바로 다음에 국가직에서 똑같이 나왔단 말이에요 문제 그 이야기는 무슨 소리냐면 새로운 유형의 문제에 뭔가 좋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출제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그 문제들 보겠죠 그대로 출제하기는 조금 그러니까 살짝 숫자만 바꾼다든지 해서 출제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14번 같은 이 문제가 히트 쳤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거 많이 못 풀었을 거란 말이에요 많이 틀렸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또 조만간에 시험에서 이거 숫자만 바꾼다든지 해서 응용해서 충분히 출제된단 말이죠 그러면 과연 이 문제를 여러분이 풀었는가 제가 이 천재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께 계속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드린 거는 진짜로 기출을 제대로 공부하셨느냐 제가 맨날 말씀드려요 어떨 때는 좀 서운하시더라도 일부러 학습질문 답변 게시판에 글 올라오면 하지 마세요 그런 거 기출문제 한 번 더 보세요 기출문제 한 번 더 분석하세요 그거 하시면 안 돼요 떨어져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과연 정말 기출문제를 제대로 학습했는가를 천재를 보면서 한 번 느껴보시라고요 14번 문제 이거 틀리셨다면 기출문제 제대로 안 하신 거예요 공부를 그러니 불합격하는 가장 큰 지름길은 시험 나올 곳을 아니 뭐 기름이 나올 곳을 파야 기름을 보든 뭐랄 거 아닙니까 그거 없이 얕게 얕게 넓게만 파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얕게 넓게 파봐요 기름 나오나 나올 때를 파야지 깊게 그래서 기출문제를 제대로 과연 학습했느냐 이 문제를 틀리셨다면 체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관련된 기출문제 다시 가서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관련된 내용들 다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이 문제가 또 다시 나왔을 때 절대 틀리지 않도록 아시겠죠? 앞으로 계속 그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오늘 천재 쉬운 거예요 앞으로 또 유의가 하시면 천재 쇼킹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완전히 다 새로운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다 기출문제를 제가 응용해서 낸 거라는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2GHz 클럭을 가진 컴퓨터에서 자 그러면 2GHz라고 했으니까 2GHz라는 이야기는 1초에 20억 헤르츠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20억 번 동작을 한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A에서 A라는 컴퓨터는 10초 동안 처리했다는 거예요 10초 동안 그러면 20억 번 처리를 하는데 10초 동안 처리했으면 클럭 주파수가 이 A라고 하는 작업을 처리하는데 얼마? 몇 개? 20억 곱하기 10을 하니까 얼마? 200억이잖아요 200억 200억 헤르츠의 클럭 주의가 필요한 거죠? 200억 번 동작이 필요하다 이 소리예요 이 정도는 충분히 알아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A보다 1.2배 많은 클럭 사이클 수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컴퓨터 B를 설계하려고 하는데 이 컴퓨터 B는 얘보다 1.2배 많은 클럭 사이클 수가 필요하대요 1.2배 그럼 얘는 200억 헤르츠인데 1.2배니까 어떻게 돼요 얘는? 필요한 헤르츠가 200억 헤르츠에다가 곱하기 얼마? 1.2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240억 입니까? 240억 헤르츠가 되겠죠 맞아요? 240억 헤르츠 계산은? 맞네 240억의 클럭이 필요하다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시간은 똑같은 시간 안에 처리가 돼야 되는 거니까 무슨 소리인지 이해 되었습니까? 그렇으면 6초 동안에 몇 초 동안 처리한다고 했어요? 10초 동안인데 얘는 6초 동안이라 했네 10초 동안 처리되는 거였는데 얘는 240억 헤르츠가 필요한데 이 240억 헤르츠가 6초 동안 나와야 되는 신호예요 6초 동안 6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요 얼마예요? 6,4,24,40 40억 헤르츠가 되네요 따라서 40억 헤르츠가 되어버리니까 얼마? 4기가 헤르츠 이거 뭐 억으로 안 바꿔도 되겠네요 그냥 그냥 얘는 그냥 이렇게 풀어도 되겠죠 되나? 볼게요 2기가 헤르츠 시표니까 20억 번이라는 것만 개념 알면 얘를 가지고 10초 동안 처리했다면 그러면 클럭의 개수는 몇 개가 돼요? 20기가가 되겠죠 20기가 용량이 아니고 200억 200억을 우리 20기가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B라는 컴퓨터는 얘보다 20기가보다 계산하기 편하게 20기가보다 몇 배? 1.2배가 더 많이 클럭 초파수가 필요하다 했어요 1.2 곱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 2는 4, 1는 2가 되니까 얼마? 얼마가 됩니까? 얼마가 돼요? 1.2가 되니까 24 24가 됩니까? 얼마가 되죠? 24 맞죠? 245니까 24 24 24기가 헤르츠가 되네요 그죠? 그런데 이 24기가 헤르츠라고 하는 240억 번이라고 하는 이 신호가 몇 초 동안에 실행돼야 되는 거냐면 6초 동안에 나와야 되는 신호예요 6초 동안 훨씬 더 빨라진 거예요 CPU가 그러면 6초 동안 24기가가 되려면 64, 24가 되니까 얼마? 4기가가 돼야 되는 거죠 4기가 헤르츠짜리 CPU여야지만 6초 동안에 24기가 헤르츠의 신호가 나온다는 소리죠 그래서 지금 개념만 이해하시면 이거는 간단히 풀어낼 수 있는 그러한 문제인데 지금 아마 아마 많이들 틀리셨을 거예요 이 문제 제가 예측헌데 여러분들 지금 이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 절반 이상은 이 문제에 아마 못 푸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렇다면 이게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들 2018년도 지방직 문제 지금 여러분들 거기 다 표시되어 있잖아요 기출 엔드북 9페이지를 가보셔서 2018년도 지방직 문제 한번 보세요 이 문제하고 뭐가 다른가 숫자만 바꿨어요 제가 숫자만 그러면 과연 내가 그걸 제대로 공부하고 쓸데없는 모의고사를 받는가 물론 명확하게 기출 문제 다 완벽하게 정리하고 그리고 많은 문제들을 풀면서 응용력을 늘려나가는 건 좋아요 그런데 완벽히 기출 분석도 안 됐으면서 허건날 강의만 기다리고 있고 허건날 강의 강의 뭐 언제 하냐 뭐 강의가 강의 많아요 다 보실 강의들 2019년도 강의실 통쾌한 기출에서 강의실 가보셔도 거기에도 최신 기출 해설 강의도 많고요 강의만 늘려보고 뭐만 이것저것 모의고사 자꾸 보고 이게 여러분 실력 향상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한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을 내가 90% 이해했어 10% 때문에 틀린 거예요 이해하지 못한 10% 때문에 90%까지 이해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아무 의미 없는 게 돼버린다는 이야기죠 그 이해하지 못한 10% 때문에 틀린다는 이야기죠 완벽하게 시험 문제 출제되는 것은 100% 완벽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 그 문제가 출제됐을 때 난 맞출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면서 14번 문제까지 이렇게 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1시간 4분 정도 됐네요 5분 정도만 쉴게요 지금 10시 8분이니까 10시 8분 5분도 하면 얼마니 참 계산도 안되네 한 13분 14분쯤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잠시 뒤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